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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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우리들은요 웃자 웃는 게 아니라 함께 웃었을 때 서로 생애의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나 혼자 아무리 혼자 좋은 일 가만히 혼자 있으면요 아무리 웃긴 일도 그닥 웃기지 않고 하하 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앞사람 옆사람이 나를 느껴줬을 때 그거 가지고 계속 계속 한잔 더 그래요 아이고 갑자기 옆에 있던 선생님이 생각나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같이 웃었을 때 효과가 33배가 된다는 말이 진짜인 것 같아요 자 자 오늘은 최대한 옆사람한테 배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내 얼굴을 그냥 최대한 굽혀가면서 이미지관리 그거 오늘 이미지관리 잘하시는 거예요 양파부터 가볼게요 시작 양파 도착 그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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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졌어 터졌어 여기 하이 대파 시작 대파 좆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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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좋아요 중요한거였어요 결국은 욕하려고 그런거에요 안아파 어르신들 아이고 아파죽건네 여기도 아파죽건네 여기도 아파죽건네 어르신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조사를 했는데 안아파가 60%가 넘는 아파죽건네 아파죽건네가 60%가 넘는대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아파서 아프다는 말이 나올수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아파죽건네 좋아죽건네 안아파 시작 안아파 이십 3 5 ıy 3 1 4 aiming 으악!